. 퍼니... 대면한 후에 이야기하자. 내가 다음이야 성직자, 목사, 뭐가 됐든 그 자식이 내 분실을 기소했어요 심각한 것 같던데 다른 재판? 이번엔 아니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이린은? 네, 걔도 거기 있었어요 여긴 앉아 말까? 다른 이끄는 없어? 죄송해요, 교수님 확인 못했어요 저 캐물은 아직 밖에 있어요 저기 저 여자이를 따라가야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를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분신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잊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야 okay guard the door in case that thing comes back 잘überimiento 끝! 당신은 꼬마야, 거기 있니? 후덜덜 으야압! 흐흐흐 뭐야? 나로서도 이런 말 하기에 고통스럽지만 널 벌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지키고 이 마을을 보호할 거야.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너에겐 힘든 일이 되겠지만 언젠가 이해하게 되면 내게 고마워할 거다. 거기서 떠나 메리야. 네가 왜 원한다고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닥친 일은 내 기억에 남아서는 안 돼. 오빠가 없으면 누가 날 보호해줘. 마이몬 제파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보호자로 지정하셨지.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모든 인간은 심판의 나를 기억할 것이다. 넌 오늘의 끝이. 너의 끝이. 보호라이야. 네가 나에게 살려달라고 간찰한게 누구인줄에. 네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하지. 흐흐 헐 헐 이 상황 강 father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 바로 여기 있었어 내가 붙잡고 있었다고 아니 근데 과거 인물들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뭐 살리고 말고 뭐 선택지도 없는데? 내가 죽이고 뭐고 한 것도 없어 난 억울하다고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남자를 죽였다고 안젤라는 분신이 사형당하는 걸 보고는 살해당했고 테일러는 괴물에게서 간신히 달아났어 분신이 사망하는 걸 보고 나면 그 다음은 네 차례인 거지 정말 믿음이 되어있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쟤는 진짜 조그만 안젤라를 죽여버리네 죽었다고 생각하네 어서오세요 저 괴물이 밖에 있는데 이제 어쩌지 저 바깥에 있어 들어봐 만약 우릴 따로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쩌지 그 안에 있으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신성한 곳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시도먹으려고 별길이라고? 그냥 말해, 이건 조그만 건물이 튼튼하잖아요 우린 이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해 나만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일이 있겠죠? 갑자기 다 급변해 불확실함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갈 것도 없자노 기복이 심하나이 흐흐흐흐흐흐흐 이 깜짝스 한 놈이었네 또? 한 놈이었네 또? 뭐야? 목사 계보 그 아까 그 목사 이름이 뭐였지? 모르겠다 흐흐흐흐흐흐 카버였어요? 부모님들께서 10대 아이들이 음악, 가사 형태의 오컬트, 무해 보이는 전개판 또는 사타니즘을 승배하는 영화들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오컬트주의에 의해 순환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600년대의 기록, 필사분들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마법단화와 주민들로 밝혀진 암호들이 불순한 낙서로 뒤덮여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탄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직자들은 오컬트주의의 담대히 맞서고 있으며 무지향과 오류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께서는 젊은 세대, 특히 반항적인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을 유념하십니다 오컬트가 아니라 교회나 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십시오 누구지라구 다시 보자 카버? 나바 나바 카버 카버 어딨어 훼손 훼손 대미 카버인가? 훼손 대미 카버구나 맞네 그죠? 훼손 대미 카버인거 같애 어서오세여 뭐여? 이리 와봐! 빨리! 여기에서 잘못 누르면 뒤지나? 안돼 대치해야 돼 탈출해야 돼 아 대치하기 했는데? 나 했는데? 했는데? 와... 진짜 나 어쨌든 살았어 어디있어? 테일러! 빨리! 말해! 내가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당장 진작하고 침착해 봐 진작 무슨 테일러가 공격에 빠졌다고 테일러! 테일러! 어? 뭐야? 아무것도 뭐야? 오른쪽 테일러! 또 만났어 만났어 또 만났어 만났어 역시 역시 난 오른손잡이야 특전 해금 됐대 오예 나 뭐 되게 잘했나봐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왼쪽 오른쪽 그냥 찍게 아닌가? 그냥 찍은 거거든요? 네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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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저것들은 우리한테 올 것 같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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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그 누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에일리인가 에일리인가 잠들었니? 대단하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일어났던 일들을 겪고 나니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네요 하지만 잠을 쉬면 좋겠어요 녹초가 됐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해 보셨어요? 심사숙고 안개가 우리를 애호사하고 있어 지나갈 길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는 없잖아요 안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야 돼 그 메리란 녀석이 안개를 지나가는 길을 찾아내는데 핵심일 것 같은데 메리를 붙잡아서 막는 건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좋아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계속 달아나는 그 다른 아이는 어쩌죠? 메리와 그 여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을 거야 어쩌면 그 여자애는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디요? 나도 몰라 어쩌면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는 장소겠지 모든 게 우리 손을 떠난 느낌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메리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재판부터 처형까지 전부 관여하는 아이였어 하지만 무슨 수로 막냐고요 전화는 존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네, 어서 오세요 도전증 시도해봐야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메리가 이 일의 원흉이니까 확실해 확신해 끝까지 확신하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자꾸 나는 좁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안젤라는 그대로 죽은 거라고? 설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그 봐, 살았잖아 안젤라 안 죽었잖아 차이살해 난 약간 젖어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야? 우린 성신이 이미 네가 더러워져서 기뻐 그만둬 사람 민망하게 만들고 있네 하지만 고마워 아무도 안젤라에게 까불 수 없죠 확실히 당연한 사람이야 이래, 모두가 다시 모였구나 네가 모두를 모은 거야 잘했어 그렇다기보다 저쪽에서 우리를 찾은 거야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가는 게 우선이야 가자 믿고 있었다고 흐흐흐흐흐흐 내가 쫓았던 괴물은 끔찍했어 괴물들이 더 있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저런들은 도대체 뭐야 안경이 없어도 괜찮겠어? 완전히 괜찮지 여기 꼴보이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경을 열어버렸지만 이모 건강은 그대로네 훌륭해 안젤라가 애들 또래는 아니고 교수 또래죠 늦각기 대학생이라 그랬어 사십.. 사녀 몇세였어 중년 맞아요 근데 외국이들은 그런거 없어 흐 와 개깝 놀씨 와허허허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또 흩어졌어 대박 푹 가면 흩어져 와 늦을 뻔했어 대박 이리왜왜왜. 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다함에 샤모옛겠지 오 만났어 오왕댄어엏 오왕댄어 아아 빨리 구출구출구출 구출구출 쟤는 강하니깐 교수님 짱돌에 올인했네 호스테스 짱돌에 올인했어 호스테스 짱돌에 올인했어 전번의 전투를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승리 천사나 악마조차도 천국 또는 지옥 뭔가 알아차리기 시작하신 것 같군요 뭔데 바로 모든 것 그리고 모두가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아유 성세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한명의 영혼도 잃지 않았습니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분발하십시오 이 다음에 나타날 것이 무엇인지 짐작되시나요 안개 속에 감춰진 존재가 뭔가 사악한 존재가 이쪽으로 오는군요 여자애를 계속 찾아봐 그 녀석을 막아요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에요 이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우리 분신을 처형당하지 않게 구하는 게 우리 스스로 구하는 방법인지도 몰라요 이미 근데 처형당한 건 어떻게 하라고 난 내 분신이 죽은 후에 쫓기기 시작했어 오와우 오와우 반딧불 근데 왜 여기만 있어 이거 말이 더 안다 내 눈에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시간에 방문한 점은 죄송하지만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무슨 꿈은 있니 얘야 메리가 이 재판들에서 받은 역할을 보고 나니 마음이 없잖아요 재판들이 우리의 곧 재파되는 거에요 이게 전부가 안 나요 그 년석은 친언니나 태양당하고 있는데 웃고 있었어요 그걸 즐거워하더라니까요 확실해? 네 하지만 이제 메리가 제약과 후예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 아프라 그 년석에게는 어떤 종인의 소란도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늦었어요 오빠와 언니가 없어진 탓에 메리는 와서 제가 맡게 됐다고요 내 동정심에 끔찍한 명령을 안 않는구나 이제 공포게임도 하냐고요? 옛날부터 했는데? 왓섭 게임 채널 검색해보세요 공포게임은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자주 하진 않지만 그녀석의 더문이 없는 망생이 우리 모두 휘말릴 거라고 그래요 법전이 틀어준다면 말하겠어요 얘가 아직 죽기 전인 건가 그러면? 아까 그 죽은 애 아니야? 그쵸? 마술이 되는게 부근해 아닌가? 아 앤드류였나? 앤드류구나 그러면 얘는 얘 앤드류야? 그런가 보다 우리가 닮았다는게 정말 이상하다는건 나도 인정해 앤드류네 나에게 뭘 바라는거야? 아 다니엘이 아니라 앤드류였어요 얘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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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섭 게임 채널 검색하시면 돼요 저희도 그럴 때에선 내가 알던 것이 아니야 이상하고 기분납한 일들이 너무 흔해졌어 너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너도 하진 거라고 외리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건 내 친구라고 볼 수는 있겠지 다만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규탄한다는게 마음에 걸려 아예게 모든걸 뒤집어씘는 건 성직자야 성직자가 모든 일을 철회한 거야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우린 그 아이를 막아야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거부 목사님은 신께서 인도하신 분이야 아무도 그건 반박할 수 없어 어? 다니엘이랑 뭐가 떨어졌어? 왜 나와 생각이 다른 걸까? 너 실수한 거야 그 아이를 옹호한 건 아마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 거라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 말이 틀려야 할 텐데 무슨 일이야? 메리를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야?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진짜 과거 머리 스타일이 더 낫다고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메리에게서 맞서 증언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착한 앤드류가 설득시켜서 말렸죠 현명한 행동이었어 지금도 옹담하는 거지? 네 고승범님 들어가세요 내가 예수님 못한 건데 나 이 팀에 일원이 된 기분이야 꽤 괜찮은 것 같아 나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오늘 밤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주처가 많은 유령들이었다는 게 아쉽지 그 뭐라고 하지? 그런 녀석이 한 명 있으면 좋은데 팔라딘 성전사 같은 거 앞서서 내가 게임 덕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디몬의 체력을 책임진다 인간 성기사 뿜뿜뿡 슬슬 이동해야 돼 이것도 오늘 여기로 오게 만든 멍청한 사고도 연말 야이 진짜 이렇게 갑자기 또 성기사 팔라딘 성기사 팔라딘 뛰어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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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난다고 진짜 달아난다고 아 이번엔 성공했다 아 도전 과정 도전 과정 도전 과정 와우 오오 오오 아니 지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또 분위기가 이렇게 침착해진다고? 아무래도 선택지가 많고 분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나? 갑자기 평온해졌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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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어이 분명히 되게 지금 죽을 똥 살똥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오오오오 그냥 남 얘기하듯 어디 뭐 오줌 싸고 오네 기다리다가 얘기하는 것 같잖아 죽다 살한 게 아니라 이건 오줌 싸고 온 거야 저 사람한테는 지금 저기 뜬 괴물은 어떻게 된 걸까 뭐였든 간에 이젠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야 네 말이 맞길 바라 그놈들이 우리를 다시 쫓아오는 건 시간 문제야 꽤나 부정적인 관점인데 이 짜증나는 악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메리 그 녀석의 거짓말을 막는 거야 넌 메리의 정체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걸 드러낼 기회가 있었어 그 아이를 비고석에 앉혀서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고 왜 그러지 않은 거야 메리를 막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뿐이라고요 이론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한 발짜리 기회야 삐끗해도 기회는 다시 오진 않아 게임 끝이라고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봤다 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거를 표현한 건가 너 지금 너 이러다가 교수 죽어 이거를 나한테 경고해 주는 거야 시장은 토지 거래를 강력 찬성함 폐쇄가 임박함에 따라 저항이 거세질 것을 두려워함 처음에 그 봤던 거는 다니엘이 아니었지 않았나? 666 뭐야 이거 카보를 시장으로 목사가 카보자나 처음에는 앤드류가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앤드류가 자기 그 저 누님이랑 누님 구해주는 그 장면 본 게 앤드류 아니었어? 처음에? 빈스 아저씨 빈스 아저씨 왔어 따르릉 아저씨 내가 니 오빠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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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가 재판장으로서 발언할 차례야 난 두려워해 가득 찼어 내 증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지 악마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저 발언들로 진실을 왜곡하려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내가 판단하겠어 아브라함과 조셉은 이 기만질의 공범들입니다 조셉은 고작 하루 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설마 잊진 않으셨겠죠 아니면 이제 그 결정에 의문을 품고 계신 겁니까? 오늘 들은 내용 중 그 어느 것도 나의 신념을 바꿀 수 없어 조셉이 자신의 배우자 만났던 그 사악한 세력과 작당하였어 이러한 연유로 본 법정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악마의 분노를 마주한 카보 목사에게 감사하지만 인물뿐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본 법정은 법의 규정한 의무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여야 하오 메리에 대해 아브라함이 발언한 주장들을 검증해야만 하오 잠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 카보 목사 짧게 발언하시오 메리는 이곳에 있는 악마에 맞서 발언한 훌륭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만큼의 용기를 지니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응치만 마녀 지표를 알리는 댓글은 명의 훼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용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의도야말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오 그녀를 고바라티 무고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맡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과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명목의 커미에 따라서 이젠 메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곳으로 본 법정을 간처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보호자는 누가 좋겠어? 카보 목사? 만약 법정에서 통해하신다면 저는 아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은 우선 아브라함의 발언을 들었도록 하시니 아이에 대한 결정은 그 전에 내리지는 없겠군 미쳐버리겠다 대사 진짜 어쩌면 좋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메리에게 불어난 발만을 원하지만 어린아이가 정말 그런 죄악을 저지른 능력이 있을 걸까? 힘들거리는 걸 나도 알아 누구에게는 그렇대지 메리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니까 내가 말하러 온 용건을 법정에서 발언하도록 찐질하거라 젊은이 발언하라 메리는 악령들과 악마의 소행 그리고 마술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들 이걸 이 트로프에 존재할 거라고 믿지 못할 것들 말입니다 난 역사나 소문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핵심만 많아거라 메리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 아이가 본 유령들이 메리를 오염시키고 순수함을 빼앗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리가 그 괴물과 어울린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진실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부장하는 건가? 용서해주세요 전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은 낭비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너와 그 목사는 오늘 하루 충분히 날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전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시간은 충분히 줬다 메리는 카보 목사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제 물러가거라 도구하고 있어 도구하고 있어 내리지아 멀리지아 난 거야됨 이렇게.. 그녀의 죽음이란 말이야 아.. 그것은.. 나쁘다 정말 나쁘다 으흠흠 젠장! 이제는 어떻게 되는거야? 판사 떠보고 싶다 제가 옳은 일을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최선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건 잘 된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 말에 맞는 말이야? 이 말에 맞는 말이야 이 말에 맞는 말이야 뭐.. 이 말에 맞는 말이야 이 말에 맞는 말이야 여기에서 나가자 얼굴이 지금 난장판이야 아주 복장들 좀 봐 한참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 70년대 아이로 살아갈 때 모든 게 날 앞서갔는데 왜 누굴 죽인다고 생각해 난 지금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제임스 클라크 많은 친구 동료들의 슬픔과 함께 잠들다 연 먹어 최근에 있었던 징계위원회 모임 이후 열의 시간함수 및 냉철함을 갖고 근무하시길 기대합니다 본 통지서의 수신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10일 이내에 서명하여 감독 사무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연 먹어 10일 이내에 서명하여 감독 사무소로 제출하여 감독 사무소로 제출하여 감독 사무소로 제출하여 감독 사무소 이리와 룬 꼭 봐야돼 너무 이상한데 너무해 지나칠 정도로 너무하다고 먼저 고대 역세에 등장하는 이상한 마녀 사냥꾼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었지 이젠 우리의 섬뜩한 가족 수상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 대체 뭐냐고 이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죽었을까요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가 알겠냐고 우리 모두 똑같은 악몽에 갇혀버린 걸지도 기념품을 갖고 싶어? 여기서? 오늘 밤? 이곳에서? 또 뭐있어? 또 뭐없어? 이건 본거고 이제 없는듯 넌 진짜 앤드류 맞아? 제발 잠깐만 저 사진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어쩌면 여기 시간이 꼬아버린 걸지도 저 사진은 우리인 거야 제가 보기엔 그 녀석이 그... 응 말이에요 어디서 나를 방문을 찾아야 돼 당장 총인가? what's up what's up 뭐여? 다닐일? 다닐일? 괜찮나요? 헐헤헤헤 징원의 징행 끌어올리기 자세히 이리와! 맞서라 빨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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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죽였는데 또 죽이니 자꾸만 빨라딘 빨라딘 빨라 말해 말해 너 괜찮은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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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나가야 돼 이거 선택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차라리 그냥 딱 안될거 같으니까 미리 딱 그냥 놓고 맞서다가 도망가는거지 진짜 얼굴 장난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 다니엘은 괜찮을 것 같고 우리 함께 아니 둘이 뭐 밀다가 떨어뜨려 떨어진거지 근데 슬슬 끝날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한 할고싶으러 한거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아 예 두터우면 미양님 주무세요 다시 보기는 제가 게임 채널에 올릴 겁니다 교주님은 뭔 일 있으면 바로바로 도망가서 깨끗깨끗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어요 그봐 다니엘 살았잖노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세상 나 혼자만 쫄딱잡고 꼴사는건 아니게 됐네 왔어 빠니까 떨어졌다고? 야 그건 아니지 어메 징그러운거 여러 의미로 징그럽다 진짜 어메 징그러워 아 좀 비켜봐라 좀 띠용 뭐야 이거 클라크씨 뭐야 리트로프 경찰서를 어제 떠나다 클라크가 화재의 비극적 사건은 종결되었다 아 클라크가 클라크 가문에 화재의 비극적 사건은 종결되었다 구경꾼들은 화재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앤서니 클라크가 경찰에게서 풀려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목요일 오후 한 구경꾼은 그 불쌍한 녀석 지금쯤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 분명해 라고 말했다 더 헤랄드는 클라크씨의 발언을 듣고자 다가갔으나 그는 현장에서 손에 속량값을 쥔 채 발견된 클라크가 클라크가의 화재 혼인이라고 비난했다 클라크가 리트로프 경찰서를 떠났을 때 행인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 저기 앤드류잖아 그죠 앤드류의 전생이라고 해야되나 모르겠다 현생인건가 전생인건가 아우 갑자기 배고프네 저거 뭐야? 그만 좀 뛰어가라 정신 바짝 차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숨쉬고 있는 한 리트로프에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 넌 오늘 죽어야 해 사탄을 섬기고자 하는 네 욕망은 아내 에이미조차 놓아주지 않았어 나를 죽일 척정이라면 난 내 죽은 아내를 험담할 자격이 없어 당신에게는 아직 투쟁심이 남아있군 나는 이곳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악마를 쫓아내야 합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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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악마와 그 가르침 모두를 포기하는 거요? 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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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윌 만난 부르는 놀아awa 조셉 아직pen 조 Coin 죽을 적극하려 Cha lo steal 도왔어야 됐나? 도왔어야 됐나? 도왔어야 됐나? 쟤 뭐야, 저승사자야? 도와주지 마세요. 작은 왕이 너의 손에 남아있어.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